두 번째 주인공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키움의 이정우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정우 선수는 140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3할 3분 6리, 10홈런 68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왼손 투수 상대 타율이 3할 6분 4리로 왼손 타자 중에 리그 1위입니다. 역시 강백호 선수와 마찬가지로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국가대표 선수가 즐비한 키움 타선에서도 활약이 돋보였던 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두 번째 수상자 키움 히어로즈의 이정우 선수 지금 무대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두 선수 함께 기념촬영하겠습니다. 무대로 나와주시고요. 앞쪽을 보시고 밝은 미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백호 선수와 이정우 선수 촬영이 끝나면 역시 소감을 간단하게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수상 소감도 이어서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신 일간스포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 나와계신 장정석 감독님께서 신인 때부터 많은 기회와 저에게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감독님 앞에서 상을 받게 돼서 더 기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잘하라는 뜻으로 이 상을 받고 내년에 더 잘하겠습니다. 네 좋은 스승 밑에서 이렇게 빛나는 선수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데뷔 이래 3년 내내 정말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꾸준함의 비결은 뭘까요? 어 일단 저희 팀에서 뭐 여기 상수 선배님도 계시고 또 타자에는 박병호 선배님도 계시고 먼저 선배님들께서 솔선수범 하면서 이렇게 루틴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희 어린 선수들도 좀 많이 보고 따라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하루라도 빼먹지 않고 좀 루틴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계속 꾸준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